오바마 퇴임연설. 변화는 보통 사람들이 참여하고,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 함께 뭉칠 때 일어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8년의 시간이 지났지만, 저는 여전히 변화의 힘을 믿습니다. 열흘 후 전 세계는 민주주의의 특징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. 자유로운 선거로 선출된 한 대통령으로서, 선거로 선출된 다음 대통령에게 평화적으로 권력이 이양되는 것 말입니다. 저는 부시 대통령이 저에게 그랬던 것처럼,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에게 최선을 다해 자연스럽게 권력이 이양될 수 있도록 고장할 것입니다.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, 가장 강력하며, 가장 존경받는 국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. 미국 시민 여러분, 여러분을 위해 봉사한 것은 제 삶의 영광이었습니다. 저는 멈추지 않을 겁니다. 한 시민으로서 제 삶의 남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. 대통령으로 여러분들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. 믿어주시길 바랍니다. 저의 능력이 아니라 변화를 이뤄내는 여러분의 능력을 말입니다.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해냈습니다.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닷블레스 유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